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량약품이 되겠고요. 코드번호는 0075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8일 월요일 12시 2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이량약품은 2% 정도의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량약품에 대한 리뷰 영상을 저희 채널에서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놓으시면 이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부터 매일매일 변하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해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물론 오늘의 상황을 설명드리는 거기 때문에 항상 제 관점이 다 맞을 수는 없겠지만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량약품이라고 하는 회사는 의약품의 생산 판매 산업을 영의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외에도 주요 브랜드로는 슈팩트, 놀텐, 하이트린, 원비디 이런 주요 제품에 판매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양주, 이량제약, 유한공사, 통화일, 이량, 복원품, 유한공사, 이량, 바이오팜이라고 하는 회사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열 회사 등에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회사가 지금 연구개발하고 있는 이런 물질들에 의해서 최근에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상황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코로나19 치료제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슈팩트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회사가 만들어낸 백혈병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이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서 현재 러시아에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치료제로서의 기대감이 그동안에 작년 한해 이량약품의 주가를 상승시키는 이유가 됐었고요. 그리고 슈팩트를 가지고 적응증을 좀 다양화해서 이런 파킨슨 질환 치료제로도 지금 이제 프랑스에서 임상 2상을 승인받고 진행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적항암제 백혈병 치료제 이 부분들로도 지금 돼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던 부분들은 바로 이 코로나19 치료제로서의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의 이유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주에 관한 상황을 보시게 되면 정도원 대표이사가 지분 21%를 보유하고 있고 그 외에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지금 한 26%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국민연금공단도 지분 7% 정도를 이량약품에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대표는 이제 중앙대출신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계열 회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크게 특별하게 이제 이야기 드릴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크게 언급 드릴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2020년도에 바로 코로나19 치료제 이런 그런 이제 가능성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돼서 올라왔었던 그런 이제 모습이었고 이 회사의 이제 추가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총 상장 물량이 한 1900만 주 정도가 됩니다. 총 발행 주식수가 1900만 주가 되고요. 최대 주주 지분을 제외한 이제 1300만 주 정도가 유통 물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종목은 자산운용사 쪽에서도 비중을 좀 가지고 들어오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자산운용도 들어오기 때문에 뭐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그런 이제 모멘텀 펀더멘털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1800억, 2000억, 2600억, 3000억, 3200억으로 매출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과 순이익도 꾸준히 나오면서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부채 비율은 한 100 언저리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주는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투자 메리트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기업의 재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비교적 뭐 무난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투신들 또는 연기금 쪽에서도 지분을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인 기업으로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종목이 이제 치료제, 코로나19 치료제의 가능성으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바닥 대비 5배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다소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 현 시점에서 좀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부담감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런 하락하는 흐름 속에서도 반등 자리가 있고 또 매수 자리가 있고 또 매두 자리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한번 풀어보면은 현재 일약약품은 이때 당시에 5배 정도 올라갔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 흐름 속에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주가가 좀 빠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결과적으로 이 종목을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 또는 그 위에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단기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의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은 굉장히 지금 힘든 그런 이제 시간을 보내고 계신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중간에 이제 상승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누군가는 팔았겠지만 또 누군가는 여기서 또 들어가면서 또 이제 또 누군가는 물리고 누군가는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들이 됐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약약품을 설명드릴 때 기술적으로 말씀드릴 때는 항상 이 자리가 매수 자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이 자리가 이제 매도 자리다라고 보고 있죠. 근데 지난번에 한번 돌파가 됐다가 하루 이틀 만에 다시 내려오게 됐는데요. 여기서 좀 버텨냈더라면은 훨씬 더 좋았을 뻔 했는데 버텨내지 못하고 그냥 하루 만에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 안으로 다시 들어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수 자리는 이 하단 자리가 되는 거고 다시 한번 더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면 이 상단 자리가 매도 자리다라고 파악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뭔가 악재가 있어서 계속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추세, 방향, 추세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디냐가 중요한데 방향 자체가 하방이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뭔가 매일같이 악재가 있어서 흘러내리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지켜줬어야 되는 자리가 다 무너졌거든요. 6만원과 5만8천원 정도까지도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한 5만원대 초반 정도 5만천원 정도 5만원대까지는 그냥 하방을 열어놔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 그래서 한 5만원대 정도는 와야 다시 한번 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말 그대로 하방이 열렸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의 염두를 좀 더 해두고 5만원 초반 자리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반등이 나왔을 땐 최대 추세대 상당까지 한번 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적인 매매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에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투신 쪽에서도 연기금 쪽에서도 투자를 하는 종목인데 현재로서는 투신도 연기금도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의 관점으로서는 전혀 이 종목을 들어오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아니다. 매매를 하더라도 거의 뭐 단타성으로 좀 치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뭐 투신이나 연기금 쪽에서도 투자보다는 단타 매매로서 이 종목을 좀 대응을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게도 지지라인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더 진행되고 난 다음 한 5만원대에서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한 5만원대에 왔을 때는 5만원대에 오면서 RSI 상대 강도지수가 30미터로 떨어진다면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수에 좀 기회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로서는 신규매수나 이런 부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보류, 관망이 필요할 것 같고요.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지지라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이탈이 되면서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나 리스크 관리나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추후에 또 5만원대 정도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보는 이런 전략 속에서 이 종목을 좀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일약약품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는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종목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다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침 7시 44분부터 댓글 리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와 시황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는데요.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과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보편적으로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가 무료 추천 종목으로 나오게 되는데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 리딩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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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